이번 시간은 페이지 59페이지 제2절 콘크리트 콘크리트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콘크리트 공사에서 시멘트 분말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멘트의 분말도 이 가루들은 분말도로 따집니다 분말도 자 분말도가 크다는 것은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다 곡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시멘트 입자가 미세합니다 미세하기 때문에 수화작용 또 수화 반응 이렇게 얘기하죠 수화작용이 빠릅니다 빠르게 반응하니까 조기 강도는 커진다는 거예요 빨리 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조기 강도는 커지면 장기 강도는 떨어집니다 맞죠? 여러분들 마라톤 할 때 빨리 초반에 열심히 뛰면 뒤에 처지죠 그거 같이 그래서 조기 강도는 커지지만 장기 강도는 처하됩니다 그리고 시멘트 입자가 미세하니까 시공 연도는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균열 발생이 적어지는 거 아니죠 경화가 빠르면 거기에 대한 자 그럼 수화 반응이 빠르면 거기에 대한 동반된 열 같은 게 발생하겠죠 수화 열 발생 열이 생기다 보니까 건조 수칙형 균열 이런 것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균열 발생이 적어진다 이 문장은 틀린 겁니다 자 그리고 블리딩 현상이 감소된다 자 이거죠 시멘트의 입자가 미세하니까 빠르게 수화 반응이 하다 보니까 이 블리딩 현상은 수분 상승에서 줄어들죠 빨리 반응하니까 그래서 블리딩 현상은 감소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4번이 틀렸습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자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해가 나죠 자 슬럼프 시험으로 판단하는 것은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 슬럼프 시험이었죠 슬럼프 시험은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었어요 이것은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었죠 측정하는 시험이 슬럼프 시험이었습니다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슬럼프 7호 우리가 나타냈고 고유동성 콘크리트 직경으로 나타낸 슬럼프 플로로 우리가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바로 1번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개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슬럼프 시험을 통해서 얻는 값이 슬럼프 값이었죠 슬럼프 치 슬럼프 치였죠 값 그래서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 유동성을 나타내는 값이 슬럼프 치였죠 그래서 슬럼프 값이 클수록 우리가 묽은 비빔이었죠 그걸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의 시공성 시공 연도죠 시공성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쇄석 사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쇄석 쇄석이라는 것은 깬 자가를 쇄석이라고 합니다 깬 자가 그러면 쇄석은 깬 자가니까 거칠겠죠 표면이 그래서 시공 연도가 좋아지지 않겠죠 시공 연도 나빠지겠죠 쇄석 그러면 누가 시공 연도가 좋아진다 강자갈 쉽게 강자갈 강에서 채취한 자갈이 강자갈이요 강자갈이 시공 연도가 좋아지는 거죠 그 점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온도가 높을 수 슬럼프 값은 감소한다 그래서 2번에서 온도 개념이죠 그럼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분 증발이 빠르면서 응결기가 빠르죠 그래서 슬럼프 값은 떨어지겠죠 온도가 높게 되면 슬럼프 값이 떨어집니다 결과죠 슬럼프 값이 감소가 되니까 시공 연도는 어떻게 나빠지겠죠 개념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심해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죠 감소하니까 그 다음에 시멘트 분말도가 높으면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분말도하고 분말도가 클수록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분말도가 작게 되면 시공 연도는 나빠집니다 그리고 4번에 시공 연도는 일반적으로 빈 배합이 부 배합보다 그래서 부 배합이 좋죠 시멘트 사용량이 많은 배합을 뭐다 부 배합이죠 시공 연도는 부 배합이 좋은 거죠 부 배합이 얘가 좋죠 시공 연도는 빈 배합보다 그래서 부 배합이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리고 5번에 단위 수량이 크면 슬럼프 값이 어떻게 증가할 수 밖에 없죠 단위 수량이 많아지면 콘크리트 1 입방면에다 비빔하는데 사용되는 물의 양이 단위 수량이 이거 증가되면 시공 연도 슬럼프 값이 어떻게 증가하겠죠 그래서 슬럼프 값이 커지죠 그러면서 반죽 질기가 질잖아요 반죽 질기가 증가하죠 시공 연도 좋아지는 거죠 시공 연도 좋아지는 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된다 그래서 옳은 것이니까 2번이 옳은 질문이 되겠죠 자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 시공 연도에 영향을 미치는 옳은 게 낫죠 그래서 단위 시멘트량이 증가할수록 시공 연도는 좋아집니다 그래서 1번을 맞고 콘크리트 배합 비율이 시공 연도에 그리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했죠 자 우리가 부 배합이냐 빙 배합이냐 영향을 줍니다 시멘트 모래 1대 2대 4의 배합비 1대 3대 6의 배합비 에 따라 틀어지는 거죠 그리고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면 시공 연도는 나빠지겠죠 물의 양이 많아져야지 시공 연도는 좋아지겠죠 그래서 3번도 틀고 골제 2평이 구형일수록 시공 연도는 증가하겠죠 구형은 둥근 형태를 구형이라고 하죠 구형 자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시고 콘크리트 온도가 높을수록 수분 정발로 시공 연도는 나빠집니다 그래서 좋아진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보시면 5번 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보통 콩이 사용하는 골제의 강도는 시멘트 페스트 강도 이상인데 이건 이상이 포인트예요 그리고 콘크리트 배합 시 골제의 함수 상태 자 그럼 2번 지문은 항상 골제는 항상 이거다니 표면 건조 내부 포수 상태가 돼야 돼 내부 포수 상태가 돼야 됩니다 내부 포수 상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콘크리트 배합 시 단위 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될 수 있는 어떻게 적게 뭐 단위 수량이든 단위 시멘트량이든 이런 걸 나오게 되면 최대한 적게 작게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제조 시 혼화제 양은 콘크리트 용적 계산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서 틀렸죠 자 우리가 제를 봤을 때 혼화제 아이자 제자야 혼화제 의자 제자 약품 제자야 보십시오 이 제자야 이 제자야 이것은 사용량이 많다겠죠 얘는 비교적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용적 계산에 포함되지만 이게 얘가 용적 계산에 포함을 하는 거죠 얘가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되는 건 얘라고 했습니다 얘는 소량 적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용적 계산에 포함 시키지 않는 거죠 얘는 약품 포함 시키지 않습니다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에 센트럴 믹스 콘크리트에 대해서 해놨죠 센트럴 믹스 콘크리트는 믹싱 플레이트에 비빈 후 현장 운반에서 사용하는 콘크리트가 그래서 믹싱 플레이트에서 비빈 후 완전히 비빈 후에 현장에 운반해 주는 것이 센트럴 믹스 콘크리트였고 어느 정도 비빈 것을 운반에서 비빔 완료하는 것은 슬링클 믹스 콘크리트였죠 그러면 재료만 받아서 가다가 운반 도중에 비빈을 하는 것은 트렌시 믹스 콘크리트였습니다 구분 좀 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6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1번에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화 물량은 염소이온량으로 다져서 방청상 유효한 대책 강구가 0.3 기억하면 되죠 염화 물량하면 0.30 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의할 점이 이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고내구성 콘크리트일 때는 0.2고 그 다음에 시멘트의 저장 시멘트는 쌓아 올리는 13포대 이하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장기 저장일 때는 7포대 이상 적채하면 안 되죠 그리고 3번에 외기온도 25도씨 이상일 때 레디 믹스 콘크리트 비빔샵 총 5종 사용 가능 시간을 물었네요 그래서 주의할 것은 25도씨 이상이야 25도씨 미만이야 에 따라서 차이가 있죠 그러면 25도씨 이상일 때는 90분 25도씨 미만은 120분 2시간 개념이 되죠 2시간 자 그리고 4번에 콘크리트 이 탓을 2번은 보의 경우는 구조내력을 고려해서 스펜의 단부에 생각해서 되죠 자 보 자 보하고 이 슬랩은 수평부제죠 그래서 선단력이 최소인 곳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펜 스펜을 스펜을 경관이라고 해야 돼요 경관 스펜의 중앙부에 둬야 되죠 중앙부 중앙부 이음이 치는 중앙부에서 하고 단면 모양은 그래서 이제 중앙부의 수직으로 되죠 중앙부의 수직으로 되죠 이음 단면을 최소하게 해서 중앙부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5번의 타설 이음분은 콘크리트의 살수 등 수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겠죠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자 특수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자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1번에 보시면 자 서중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 기온이 25도시를 넘는 때 치는게 서중이죠 서중의 기준은 어 이제 서중 콘크리트는 서중 나오면 25도시 초가 넘는 초가 서 되고 넘는 서 되죠 넘는 기준 때문에 자 한중은 4도시 추울 때 치는 것은 한중이고 서중은 더울 때 치는 콘크리트였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고유동 콘크리트는 제로 분류의 지향성을 유지하면서 유동성을 현재 높여서 미실한 충전이 가능해 고유동 콘크리트죠 그러면 고유동 콘크리트일 때는 보통 슬럼프 값보다는 슬럼프 플로우를 많이 씁니다 슬럼프 플로우는 직경으로 우리가 측정한다 겠죠 얼마나 내려 앉았는가 측정은 슬럼프 값이고요 4번에 메스 콘크리트는 수화열이 균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메스 콘크리트는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메스라 겠죠 그래서 메스 콘크리트는 온도 균열에 대한 우리가 방지해야 됩니다 그러면 단면이 클수록 온도차가 크면 균열은 잘 발생합니다 그리고 5번에 수밀 콘크리트는 수화배 구체의 직접적인 이열을 미치는 구조물에서 방수나 방섭 목적으로 만들어진 흡수성과 투수성의 작은 콘크리트를 수밀 콘크리트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8번 문제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 지원합니다 보호의 전단 균열은 부재축의 경사 방향으로 발생하는 균열이죠 자 그러면 자 이 개념이 됩니다 전단 균열 개념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기둥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경사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발생하는 균열이 이 균열을 전단 균열이라고 하죠 이게 전단 균열이에요 뭐 또 뭐 사인장 균열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마 균열은 배근된 철근의 직경이 클수로 전단 균열이 이겁니다 물을 너무 많이 때려 넣어 가지고 여기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있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넣고 이러니까 밀실한 콘크리트 진동 다짐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내려앉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이제 치마되면서 자중에서 안밀로 치마되면서 이렇게 내려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 뒷부먼도 이렇게 내려앉겠죠 위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 공격이 생기면서 이 표면에 균열이 가는 거죠 여기 철근 따라 이 표면에 이렇게 균열 가는 거예요 여기 쭉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여기 이것이 바로 치마 균열이 철근 따라 생기는데 직경 그래서 이제 직경이 클수록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철근 쓰는 게 줄인다겠죠 그리고 건조수축 균열은 물시멘트비가 높을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죠 건조수축 균열은 잉여수분 정발로 생기는 것이 건조수축 그래서 물시멘트비 물의 상류에 많으면 건조수축은 증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건조수축은 증가 되겠죠 습도는 낮을수록 건조수축이 증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소성수축 균열은 이겁니다 소성수축 균열은 왜 발생하는가 블리딩 수의 상승 속도보다 표면 정발이 너무 빨라서 급속한 정발로 생기는 것이 바로 소성수축 균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성수축 균열은 명심하실 것이 자 그래서 4번계에서 이 소성수축 균열은 이거죠 어느 때 이제 잘 급격한 정발로 발생하는 거니까 저거죠 풍속이 강할수록 잘 생기는 거죠 풍속이 이외에 풍속이 강할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습도는 낮을수록 낮을수록 이 소성수축 균이 잘 발생하는 겁니다 그 점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약할수록 증가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에 온도 균열은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 차와 부재 단면이 클수록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 문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변형 및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나오죠 자 크리프 변형은 지속 하중으로 인해서 콘크리트 발생하는 장기 변형이 바로 크리퍼였습니다 크리퍼 그래서 이제 크리퍼는 이제 제하는 하중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지 않는데 빨리 하중 하중 하중을 가는 제하 시기가 빠를수록 우리가 크리퍼가 생기고 그리고 콘크리트 강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중을 가면 크리퍼는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하 시기가 빠를수록 생기고 콘크리트 강도가 적을 때 물 시멘트 비가 클수록 크리퍼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제대로 강도가 나와야 되는데 강도가 안 나온 상태에 하중을 가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퍼는 하중이 제하는 하중이 클수록 크리퍼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콘크리트 단위 수량 해놨죠 단위 수량이 증가하면 블리딩과 건조 수축은 증가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A제는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갑니다 자 A제 공기연행제 씁니다 A제 A제는 공기연행제 입니다 연행제 연행제가 A제죠 그래서 A제를 사용하면 단위 수량을 줄이면서 시공연도를 좋게 준기 A제에요 그렇기 때문에 A제를 갖다가 사용하게 되면 물의 양은 줄인거죠 단위 수량은 줄인거에요 줄이면서 시공연도는 좋게 준거죠 시공연도를 좋게 준겁니다 그렇다면 물을 줄였기 때문에 동결융의 저항성은 증가 되겠죠 융해의 저항성은 증가가 될거고 그리고 물을 적게 쓰니까 수밀성도 증대되겠죠 수밀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거고 물을 적게 쓰니까 블리딩 감소하겠죠 블리딩 감소할겁니다 그런데 A제를 쓰면 부착력도 되죠 부착강도도 떨어져요 그 측면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의 중앙부 하부에 발생하는 균열은 흰 모멘트가 원이죠 그래서 그것을 흰균열이라고 칭하는거죠 흰균열 그러면 흰 모멘트가 커서 생기는거죠 여기에 수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이것이 흰균열이다 흰균열 흰균열 수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흰 모멘트가 원인이죠 흰 모멘트 제발 또 전단력이 원인이다 이러면 안되면 보의 중앙부 하부에 발생하는 균열은 흰균열입니다 그리고 5번에 치마균열은 공급에 닿아서 자중해의 암멜로 철근에 배근에 따라 수평 부재 상면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치마균입니다 그러면 치마균열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시멘트비를 적게 해야 돼요 미션 공급이 많은데 그래서 진동이나 재진동 다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콘크리트 분리 탓을 하는 거예요 그 수직 부재 기둥 벽을 먼저 탓을 하고 나중에 수평 부재 보나 슬랩을 나중에 콘크리트 탓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치마균열 방향 그리고 가는 철근을 우리가 사용을 해 주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10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건조 수축은 바로 잉여 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것이 건조 수축에 잉여 수분의 정발로 발생하는 것이 건조 수축입니다 그러면 건조 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단위 수량이 많을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할 수 비례 관계죠 그리고 상대 습도가 낮아야지 건조 수축에 빨래가 잘 마르죠 건조 수축 증가하죠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이 적으면 건조 수축은 감소합니다 같은건 단위 시멘트량하고 건조 수축은 비례 관계에요 그러면 적을수록 건조 수축이 줄어들고 단위 시멘트량이 많아지면 건조 수축 증가합니다 그리고 골제 함량이 적다는 것은 시멘트량이 많아진다는 거에요 골제가 모래하고 자갈이 골제잖아요 골제 함량이 적다는 것은 시멘트량이 많아진다는 거에요 단위 시멘트량이 그래서 건조 수축 증가합니다 그리고 부재 단면 치수가 작을수록 건조 수축은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번은 3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보통 콘크리트 건조 수축 균열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건조 수축 균열은 보통 이렇게 발생한다고 보면 이런 슬래버가 있으면 긴 방향에 이 방향으로 이렇게 건조 수축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1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의 균열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끝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치마균열은 콘크리트 표면에 물의 증발자 속도가 블리딩 속도 보다 빠른 경우에 발생한다 이것은 치마균열이 아니라 무엇이다 소성 수축 균열에 대한 설명이죠 그러면 2번에 굵은 골제 아래에 굵은 철근 아래에 공극으로 콘크리트에 치마에서 철근위에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치마균이죠 그럼 1번 2번이 서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하중위형 균열은 설계하중초가나 부동체모 은혜로 생김으로 주로 망상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망상균열은 알칼이 골제반응에서 대표적으로 생깁니다 망상은 망상균열이 양방향으로 다 생긴 망상균열 기각균열이라고 거북 덩어리처럼 균열이 양방향으로 다 생기는게 망상균열 이렇게 이런식으로 막 생기는거 망상균열은 알칼이 골제반응 같은요 골제반응에서 균열이 생길 때 망상균열이 생기는데 그러면 하중위형 균열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이 슬레버나 이런데 하중을 가해서 생기면요 아까 전단균열 전단력이 생기는 것은 이렇게 경사방향으로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흰 모멘트 생기는 이렇게 생기잖아요 자 그리고 어 부동치마 에 생기는 이 부동치마 원인으로 생기는 것은 부동치마가 생기죠 그러면 이렇게 한쪽이 부동치마 많이 생기면 이것도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기 경사방향으로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의 온도균열은 콘크리트 내부 온도차 단면이 컬소 발생이 쉽다 그래서 맞죠 4번이 옳은 지문이고 그 다음에 건조수축균열은 콘크리트 경화전 수분의 정발로 해서 경화전이 아닌 건조수축은 경화후죠 전이 아닌 후입니다 후의 정발로 최저감소로 증가할 때는 안 생깁니다 평창할 때는 그래서 최저감소로 우리가 발생하는 거죠 최저감소로 우리가 발생을 한다 보시면 됩니다 최저감소 기억을 해 두시고요 정면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1번은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경화전에 발생하는 거 기억하세요 경화전에 발생하는 균열 그래서 치마균열 기억하시고 치마균열 그리고 소성 소성 수축균열 그리고 수화열의 온도균열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그리고 구조적 균열 구조적 균열 우리가 지반치마나 동발이 이동 이런 것이 경화전에 발생하는 균열입니다 그리고 12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부재의 일정한 하중을 존재시키면 하중의 증거 없이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이 바로 크리퍼죠 블리딩 개념은 우리가 물시멘트비가 지나치게 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묵은 입자든 침간 깔아앉으면서 재료 분리가 되면서 물하고 미세물질 콘크리트 표현을 상상하는 벌리딩이었죠 이때 그 미세물질이 올라와서 마르고 나면 남는 백색의 이물질이죠 그걸 레이튼스라 했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이제 탓으로 생기는 블리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콘크리트 탓으로 미세한 물질과 잔인 석고 불순물이 상승하고 묵은골 시멘트가 침화되는 현상이 블리딩이죠 1번이 블리딩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그리고 블리딩 속도보다 표면수분 정발 속도가 빠르면 소성수축균이 발생한다겠죠 그리고 투수 투기성이 증가되고 중성화 촉진되고 철근과 부착강도가 떨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블리딩이 생기면 어떤 전체적인 문제가 생기죠 재료분리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4번에 골제 중에 유해물이 적어야지 블리딩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슬럼프 값이 클수록 블리딩은 어떻게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13번 5번 지문이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보시면 콘크리트 시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비비기로부터 타설이 끝날 때 시간 한도는 25 도시 이상일 때 자 우리가 다뤘던 거 그러면 25 도시 이상일 때 얼마였었습니까 90분이었죠 1.5시간 90분이었고 25 도시 미만일 때 120분이었습니다 120분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그리고 운반이나 타설 시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는 걸 가수라 합니다 가수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타설한 콘크리트의 행방향 이동은 금지입니다 그리고 항구역 내에서는 연속 타설을 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5번에 콘크리트 타설 원칙으로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이어붙기 위치가 시공이염 시공줄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번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나왔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콘크리트 타설 양생기간 동안에 하루 평균이 4도씨 이때는 서중에서 자 틀렸죠 자 서중이 아니고 사도시야는 뭐다 한중이 있잖아요 한중 개념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이번에 거푸집이 오므라드는 것을 방지하고 거푸집 상호간에 자 간격을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 간격제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이 간격제는 자 뭐가 간격제입니까 간격제는 스페이스로서 자 철근하고 거푸집의 간격을 유지해서 피복붙게 유지하는 것이 간격제죠 그러면 여기는 거푸집 상호간에 간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써야 됩니까 격리제 세퍼레이트를 써야 되겠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에서 이어붙기는 스페의 중앙부에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맞죠 그래서 3번은 옳은 지문이 되어 있고 4번 보에 철근이 이염시 하부에는 하부 주근은 중앙부에 이염하면 안 되는 위치죠 그래서 이제 하부 주근의 경우는 하부 주근은 어디에서 해야 된다 이거는 단부 쪽에서 이어주라 이렇게 했죠 이거는 단부 쪽에서 이염을 하는 거고 상부 주근이 중앙부였죠 상부 주근이 중앙부에서 이염을 했죠 그래서 이제 철근 이염은 자 여기에서 했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자 굽힘 철근은 4분의 1 지점 굽힘지근은 4분의 1 지점에서 했습니다 아 자 그리고 5번에 공급의 소요강도는 배합강도보다 충분히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합강도가 커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겁니다 소요강도를 먼저 결정하고 나서 여기에서 바로 이제 다음에 배합강도를 하는데 그러면 배합강도는 소요강도에 더 플러스 알파를 더 해야 되죠 맞죠 더 고려해야 돼요 뭐 시공의 표준평제를 고려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온도가 높을 때하고 낮을 때하고 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손으로 비벼냐 기계로 비벼냐 뭐 이런거 여러가지 요인들 고려해서 배합강도가 더 커져야 돼요 잘 모르면 이거 생각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학교 가기 위해서 평균 점수는 1차 평균 60점 되면 되잖아 소요점수는 그런데 공부는 60점 공부하면 돼 플러스 알파 더 해야 되잖아 이게 배합강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16번 보시면 내부진동기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죠 그래서 진동기를 자 다재할 때는 내부진동기 하천공부에서 0.1 10cm 찔러 넣었어야죠 그러면 이거죠 수직부재가 높잖아요 한꺼번에 다 탓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차례 탓을 해서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아래쪽 약간 한번 넣고 또 계속 올라가겠죠 그럴 때 10cm 0.1m 찔러 넣어서 진동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수직으로 찔러 넣어주라 그리고 간격은 삽입강이 0.5m 이내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이 한계수당 시멘트 페이스드가 표면상으로 약간 부상할 때 이게 적정시간이에요 자 적정시간 진동다짐 하래 이거에요 적정시간 진동다짐이 좋은 거에요 그래야지 강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장시간 진동다짐 하면 제로 분리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 강도 저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장시간 진동다짐은 좋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번째 내부진동기 콩크리트 전접에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해 두시고 그리고 내부진동기는 콩크리트 행방향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점 명심해 두시고 그래서 사용을 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내부진동 행방향 이동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동다짐은 주의할 것이 이겁니다 재진동은 줄 수 있습니다 치마균을 방지하게 재진동은 줄 수 있는데 주의할 것은 초결이 일어나기 전에 재진동은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응결이 시작된 콩크리트는 진동다짐에서는 안 된다는 점을 항상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 다음에 어 17번 뭐 특수콩크리트 관련된 것은 종합문의 지문 정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강도 콩크리트는 강도가 큰 거죠 기준이 보통골제나 중량골제나 중량골제 사용한 고강도 기준은 아 40메가파스칼 이상이 고강도가 됩니다 근데 경량골제 사용했을 때는 27메가파스칼 이상이 고강도가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고 단위 면적당 내력이 그므로 단면을 줄일 수 있죠 그리고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연성은 떨어져요 낮아집니다 근데 강도와 더불 연성도 높아진다 계속 하나는 낮아지고 하나는 높아지면 한 놈이 더였죠 높아지는 게 더였죠 그리고 고강도는 항상 기억하기 자 저거죠 이제 치성성향을 치성파괴성향을 띄는겠죠 그 점 기억하시고 내하성이 약해진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강도 콩크리트는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보시면 밑에 해설에서 4번에 뭐 뭐 기상 변화가 심하거나 동결융에 대체필완결제하고는 공기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나머지 콘크리트는 공기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 됩니다 이것을 항상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어 단위시멘트량이든 6번에 단위수량이든 7번에 장골제 유리든 가능한 적게 작게 넣어야 되니 그것을 항상 기본을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어 18번 서중 콘크리트는 항상 우리가 적을 명심하십시오 지금까지 시험에 어 기준만 냈어요 어 자 그래서 하루 25도씨 초과 이걸 항상 기억을 해두도록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어 19번 문제 자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먼저 1번에 경량골제 콘크리트는 공기연행콘크리트 하지 않는기 원칙에다 계속했죠 자 타콘크리트는 다 하는기 원칙이에요 그러면 고강도만 하지 않는기 원칙이네 왜 강도가 커야 되니까 공기연행제를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 기포가 발생한다는 거죠 공공 콘크리트 속에 기포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미시리아진이 강도 커지니까 고강도만 사용하지 않는 나머지는 사용하는게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 에이콘콘크리트는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증대되겠죠 그리고 3번에 동결융의 작용을 받는 공의 설계균은 최소 30mPa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메스콘크리트는 일반적인 표준으로 넓이가 넓은 평판 구조일 때는 두께가 0.8m 이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온통기초 슬랩 두께초 그럴 때는 0.8m 이상 메스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단이 구속된 벽체 그러면 온통기초에서 벽체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거는 0.5m 이상 되지 메스콘크리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메스콘크리트에서는 콘크리트 하수로 치마가 커서 치마균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치마 발생에 우려가 있는 경우 재진동 다짐을 실시해 주십니다 그래야지 치마균이를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 보시면 자 경량골체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자 콘크리트 슬럼프는 작업에 알맞은 최대한 작게 뭐 슬럼프든 단위수량이든 단위시멘트량이든 장골체리든 대외수량 적게 작게 그리고 슬럼프는 일반적으로 80에서 210mm 표준으로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량골체 콘크리트 최대 물결합제비는 60%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경량골체 콘크리트 연행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 그렇겠죠 그리고 경량골체의 공기량은 4.5% 기준 플러스 마이너 1.5% 되죠 우리가 보통 콘크리트하고 보통 콘크리트하고 보장 콘크리트 4.5% 플러스 마이너 4.5% 4.5% 이렇게 배우라 겠죠 경량골체는 5.5% 4.5% 기준 플러스 마이너 4.5% 플러스 4.5% 1.5% 프리팩트 콘크리트 4.5% 4.5% 타설이 어려울 때 프리팩트 콘크리트를 사용하죠 그러면 안에다 굵은 골체 자갈을 미리 채워놓고 특수모르타를 추입해서 만드는 콘크리트가 프리팩트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존 콘크리트나 철경과에 부착이 잘 돼서 구조물에 수리나 개조 이런 데 보수공사 이런 데 많이 사용하죠 그리고 재료의 분리수치 보통 커진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이 작아지는 보통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22번 A콘크리트 나오죠 A제 공기연행제를 넣어준 A콘크리트죠 그래서 이제 단위수량을 줄이면서 시공률을 좋게 했기 때문에 동결융에 대한 정성은 정대했다 공기량은 보통 콘크리트에 4.5% 플러스 마이너스 1.5 하면 되죠 그리고 벌리딩 감소되고 물을 적게 했었으니까 그리고 공기량이 많을수록 슬럼프값과 정대되죠 그럼 강도는 어떻게 공기량이 많아지면 강도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부착강도 떨어지겠죠 그리고 23번에 자 콘크리트의 재료분리 발생의 원인이 아닌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모르테의 점성이 적으면 점성이 좋아지 제로 분리가 안 생겨죠 점성이 적으면 발생하겠죠 그 다음에 부어넣는 높이가 높을 타설 높이가 높으면 제로 분리가 생깁니다 그리고 입경이 작고 표면이 거친 구형의 골체를 사용하면 이거는 제로 분리 방지 대책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인가 하면 입경이 크고 자 이쪽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골체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잘 발생합니다 평평하고 이럴 것이 제로 분리가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3번이 발생 원인이 아닙니다 단위 수량 많을 때 생기겠죠 그리고 운반이나 다짐 시 심한 진동을 가했을 때 우리가 제로 분리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24번 문제 보시면 자 메스 콘크리트의 온도 균열 방지하기 대체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거죠 자 파이프 쿨링 그래서 이제 어 24번에 1번 파이프 쿨링을 어 우리가 이걸 갈로식 냉각이라고 하죠 콘크리트 내부에다가 파이프를 묻어 두어 가지고 안에다 냉수나 이런 가스를 주입해서 냉각시키는 방법이죠 그래서 타설 높이 증가하는 관계없죠 방지 대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위 시멘트량은 최대한 줄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수화 반응에서 수화율이 적게 생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력열 포틀렌트 시멘트 사용하면 발생열이 줄죠 그리고 저발열 콘크리트 사용해 주시고 그리고 팽창 콘크리트 사용해도 되죠 팽창 팽창할 때는 균열이 안 생기잖아요 팽창 콘크리트 이런 것을 생각해 주면 되죠 그리고 수축 온도 철근 100원 해준다든지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시멘트량이나 물의 양 이런 것을 최대한 줄여 작게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25번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 균일을 방지하는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에 나오죠 그래서 1번 소유품질을 만족하는 단위 시멘트량은 적어지도록 배합한다 적어야 돼 최대한 그리고 2번에 매스 콘크리트의 다설 온도는 콘크리트의 온도 균일을 제외하면 가능하게 낮게 높게 하면 생깁니다 최대한 낮게 그리고 3번에 선행냉각은 쉽게 재료를 냉각하는 것을 선행냉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로식 냉각은 파이퍼쿨링이라고 겠죠 그리고 3번에 구조물을 설계해 신축기염이나 수축기염 계획을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팽창콘크리트 사용해서 또는 뭐 수축 온도 철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6번 문제 자 콘크리트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레이튼스는 벌리데옹이나 콘크리트나 모루타를 표현해 떠오르는 자 가라앉는 이 물질 하얀 백색 이물질을 레이튼스라 했습니다 이번에 반죽 절기는 주로 수량의 다수에 좌우되는 굳지않은 콘크리트 또는 굳지않은 모루타르 굳지않은 시멘트 불의 변형이나 유동에 대한 저항성을 나타낸 것을 반죽진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슬럼퍼플로우는 이야기했죠 슬럼퍼값은 위에서 얼마나 내려앉았는가 측정하는게 슬럼퍼치였죠 그런데 슬럼퍼플로우는 직경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직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4번에 자가수축 자기수축에 대해선 자기수축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의해서 콘크리트나 모루타르 시멘트의 최적감소 수축하는 현상을 자기수축 여기에서 생기는 균열 자기수축 균열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5번에 콜더조인트는 시공계획에서 생겨난 이음이 아니죠 시공계획에 없죠 그래서 시공전에 계획하지 않는 데에서 오늘 콘크리트 탓을 하다 보니까 자 허용 이어치기 시간 간격을 초과했어요 뭐 장비 고장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콘크리트 연속에서 탓을 하지 못해서 먼저 탓을 한 콘크리트하고 나중 탓을 한 콘크리트가 일체화가 저에 대해서 생기는 조인트가 콜더조인트였죠 그래서 5번 개념은 옳지 않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73페이지 철검 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기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